정우영 보건복지원 장관 후보자, 외과 전문의로 3천 건 이상 위암 수술을 집대했고 수술 사망률 0%, 수술 중에 돌아가신 분 없죠. 위암 수술 잘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3년간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했고요. 그때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제일 심했죠. 그래서 생활지원센터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조직까지 운영했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으신 분이죠. 2020년 윤석열 후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 아들의 경북대 의대 연속 특혜 편입 의혹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원래 의전을 하다가 의전원이 폐지가 되면서 예전 방식으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했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학교가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 33명 곱하기 4, 132명의 편입생을 모집했습니다.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 부원장, 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자녀인 딸과 아들이 각각 17년, 18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합격했습니다. 따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졸업입니다. 2016년 12월에 17년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 학사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3명 모집에 38등으로 예비분은 5번이었으나 결혼 10명이 생겨서 입학을 했죠. 자, 이 따님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면 의대 편입에 꼭 필요한 화학 1을 학교 다닌 동안은 이수를 못해서 2016년 여름 경북대 계절학교로 수강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불법은 아닙니다. 서울대에서 학점 교환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은 다 학점 교환학교였기 때문에 경북대에 와서 수학을 한 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법률상 아무런 위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름 학기 중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에서 했습니다. 이 역시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경북대가 가고 싶고 아빠가 경북대에 있다면 저는 내 딸이 만일 그러고 싶었으면 영남대나 개명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오얀나무 밑에서 왜 갓건을 고쳤습니까? 이 편입 당시 학점 3.77, 탭스 855점 우수한 성적이죠. 그런데 면접 95점, 구술평가 각 고사실에서 53점, 51점, 60점 받았습니다. 60점을 받는 건 그냥 객관적으로 100 더하기 10 곱하기 12, 200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만점을 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을 준 세 사람이 다 우리 정의용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 아니면 학교 같이 다닌 사람이었어요. 몰랐다고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수능 면접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60점을 만점 받은 그 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평균 점수 하면 까봐야죠. 아까 그 교수님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거는 자기도 확인 안 했대요. 그러나 다만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섹션이었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갔던 학생들, 카이스트, 서울대, 다 합격자가 경북대보다는 기초학부가 훨씬 높은 대학이에요. 수능으로 따지면. 그러면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에 입학했던 사람보다 다 대학 들어갈 때 보면 성적이 기본 더 좋아요. 그러면 다 60점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들. 경북대 전자공학부 졸업. 2016년 편입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27년도 똑같은 서류로 합격해서 2018년도에 경북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까지 없던,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대한 혜택, 어쩌면 지방대학에서 졸업하고 지방에 있기를, 의사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지방 50%를 지방 우선, 경북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대학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33명 중에 과반수 17명이 지역특별전형으로 뽑았죠. 보십시오. 카이스트 9명, 포항공대 1명, 서울대 1명, 이와이대, 경북대 각각 1명인데 아마 수능 성적을 따지면 이와이대, 경북대가 아마 제일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분들 다 뭐 자식들 키워본 사람이면 동의할 얘기예요. 학점 4.3, 텍스 881점. 우수한 성적이죠.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KCI 논문 두 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경력을 편입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두 편의 논문이 학부생은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의 학부생 중에서 이렇게 논문 두 편의 이름을 올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들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논문이 경북의대 편입시험에 편입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2015년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의 학교를 다닐 때 19학점을 들었어요. 보통 일반 학부라면 15학점 정도를 듣죠. 그때 경북대 유헬스케어 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주당 40시간을 근무했다는 경력이 입증이 돼 있어요. 볼까요?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 이거는 교양이죠. 이산수학 운영책의 데이터통신 전자통합실계. 이거는 전공이죠. 이거를 에브리타임만 하는 지금 현재 누구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학교에 수강신청하는 시스템을 갖고 제가 우리 원영숙 PD한테, 원영숙 PD도 공대 출신이에요. 네가 한번 경북대 공대 전자전산학과에 학점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40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 40시간이 여기서 어디 나옵니까? 금, 토, 일, 8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382,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논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KCI 등재 논문에. 그 논문 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대 총장님, 편의과 관련 의혹을 천천히 조사했다며 의대 편의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해 충돌의 문제죠. 이해 충돌의 문제죠. 지금과 같은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 교수가 아니었다면 보통 사람이 이만한 스펙을 갖고 경북대 의대를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경북대 총장님이 한 얘기가 경북대 의대에서 절대로 부정으로 입학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 교수라면 저 같으면 영남대나 개명대나 부산대나 조선대나 인근 학교에 보내지. 저는 절대로 내가 경북대 교수면 내 자식을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절대 편의 안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특회는 없었다. 특회가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특정 면접실에서 60점 만점을 받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방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 60점 받았나요? 비슷한, 아주 비슷한 사건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장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공대를 나오고 한양대 의전원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아들의 논문이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대 의대학장님은 학장 사퇴하고 아들 자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도 숙명요구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살이 바뀌니까 교사가 살이 바뀌니까 다른 데로 이동이 안 되죠.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바꾸지만. 그런데 살이 바뀌어서 그 학교의 숙명요구의 교사였는데 자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웬만하면 가족이면 한쪽만 수사를 하고 재판에 붙이지 부녀지간을 모두 재판에 붙이는 경우는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상피제가 있어요. 상피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우리나라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정계에 들어가서 관료, 그때 정성이든 판서든 지방사또든 어느 누구가 자리에 고위 간직을 차지하면 친족, 처족, 외척까지 포함해서 사촌 이내는 그 자리에 절대 안 갑니다. 왜? 요금을 먹으니까. 그게 상피제예요. 서로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이미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대명챈지 민주국가에서 아버지가 경북대에 부학장 학장하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을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들어오라고요? 제 친구 중에 연대의대 교수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세상에 나가서 나도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 보는 교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 자식인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브라인드라고요? 몰랐다면 그건 위선이죠.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요. 왜? 닮았거든요.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 딸이 의과대학을 잘 다니고 있고 성적도 괜찮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걔가 의과대학을 잘 다니니 안 다니니 관심이 있습니까? 입학에 대해서 이익을 하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걸 누가 물어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조국 사건과 이걸 비교하냐고요? 조국 사건과 비교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들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조국 따님도 부산대학 갖고 정부보자 자식도 의과대학에 두 명이 들어갔어요. 한 명도 아닙니다. 말이세요? 지금 정부보자의 자식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충돌의 문제예요, 이해충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피제로 피했어야 돼요. 오얀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맺지 마라. 오이파트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고서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윤석열 당선자가 됐는데 27만 표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는데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 6월 1일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경기, 인천. 최소 2개는 이겨야 앞으로 인기 2년 남은 북한 선거 때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버틸 동력이 되지 여기서 만일 서울만 이기고 경기, 인천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이 돼봐야 바로 되자마자 식물입니다. 레임드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아마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 mystery. btbtbtbtbtbtbtbt yht지 퇴ogle Breakた